Q. 정크래스 나갑시다 2층으로 출동! 자 요하 라인하르트 해봅시다 리퍼인데 일단 맞았죠? 마무리 안됐어? Q. 정크래스 일단 정크래스니까 이것만 잘 들어서 안들키냐? Q. 정크래스 위에 정크래스 잡아줘요 잘 붙어라 좋아 거의 보석도로구만 보석도로인데요? 그쵸 뒤에 잘렸다 솔저한테 Q. 정크래스 날래네 한조 한조 투한조 상대 투한조인데 평조 근데 이거 움직이는건 다 보이겠다 Q. 정크래스 정크래스 Q. 정크래스 공짜 점수 팁시다 위쪽에 바스티온 Q. 정크래스 Q. 정크래스 Q. 정크래스 Q. 정크래스 Q. 정크래스 하하하 Q. 정크래스 다 막아주지 Q. 정크래스 나도 킬 먹고 싶다 하이씨 차에 붙어있어야되네 나도 킬 먹고 싶은데 쟤넨 그 있다 쟤넨 쟤넨야다 쟤넨야다 저 팀 뭐야 어 또 뭐야 아 그냥 이러고 끝내자 다 죽었 내가 죽었어 한골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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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 아니 이런 정신 정신 나간 솔져 같으니 아니 얘네 뭐하는거지 술 먹고 하나 약간 좀 의신대 미드워도 생겼어 어 근데 아프네 사막을 생각이 없어 사막을 생각이 없어 사막을 생각이 없어 요 놈 안 돼 쟤 쟤네 개노답인데요 승리 야 어마어마하다 상대 근데 진짜 쟤넨 어떻게 50점 됐지 쟤가 위에 음주워치 같습니다 음주워치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이지 않은데 너무 앞에서 막고 끝냅시다 빠르게 이런 판은 꿀 빠른 판이죠 다같이 술바신내 6명이 상대팀에 딱 갈린거야 그러면 말이 되지 않나 왜 저렇게 하지 좀 누가 통소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닉네임도 두 글자에 들어 4명이네 히임 자객 첨설 장어 롤로노아조로 좋아 차와 하나가 된다 화물과 하나가 된다 라이나르트 밖에 박아야지 이 구두가 좀 더 좋으려나 타라쏘다 일단 이번에는 조합은 좀 정상적이네 아 메이메이 문 닫으면 안돼 죽였어 죽였어 아 죽였어? 내가 못 잡았네 자세히는 자살한거지 아아 아아 뭐야 우리 힐러 어딨어 얘만 다가온다 죽일려고다 야 차 밀어 폭우야 왜 차 미니 차 밀래도 어? 말할때 밀어야지 니네 차 왜 안밀어? 이게 생각이 없어 어디선 한조가 계속 잘 쏘고 있긴 하네 아 그래도 이 위에서 놀아야겠다 으아! 오지? 아 이래서 타락은 맞다 죽을 것 같은데 위치 변경 너가 죽어야지 그렇지 나이스 내르시 저기로 잡고 들어갈까 얘들이 정리해주러 가야지 가다 오 죽어버렸다 오 죽어버렸다 으하하하 씨 타락 아 위험하다 와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로 올라가서 각이 안 나오는데 좀 더 돌아볼까? 저 위에 올라가자 Enjoy your 공중 가만히 있으면 하나 더 올 것 같애 타라가 둘이잖아 아... 공 쓰는 것 봐라 문 열어 문 열어 무서울꺼야 이차 아잇 또 죽었네 어 렉걸려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렉걸리지 갑자기 렉걸린다 어 방금 정신 못 차렸어 윈도우 업데이트인가 12시 35분 뭔가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윈도우 10은 강제 업데이트라고 어르신 어르신 윈도우 10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불만한 사람 없어 아직 주동 왕 광 라이지 않을까? 아니네 새임 휘임 어 뭐야 이거보다 훨씬 멋있었는데 에이 에이 이렇게 또 이겨 얻네에 옹동길동 내 파티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오오 최고 기록 달성 58점 적당한 이유를 제시해줘야지 아니면 여러분 납득 못한단 말이야 음 여러분 이번판은 수비웨이 눈발이 가봅시다 행님들 다녀올게요 고건 고건 دم 히히히히힣ㅎㅎㅎ 어어어어..러 붙어라~~ 뒤로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만 힐 닌자 어? 네르시 소리다 햄님 다녀왔습니다 네르시가 아니고 또 입안에? 뭐야 얘네도 넌 또 뭐야? 넌 또 뭐야? 넌 또 뭐라고? 얘들 뭐야? 하이라이트 나오겠다 이거 뭐하는 애들 있냐? 안 돼 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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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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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팡 퍼지 음.. 각도가? 앵몬아! 네? 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안 위험했어? 아 이거 못 막네 아깝다 형님! 형님 망하세요! 오케이! 얘 침착한 것 봐 난 저런 상황 침착해지지 않았네 죽지 말라고 정면에 또 누가 올 거 같아 맞으셨네 맞으셨네 아 푹 푹 푹 끓이는데? 30초 솔져야 너무 까분 것 같지 않아? 아 네 궁이 있어서 니들은 못 뚫는다 어 메르시 깜짝이야 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해 성롱 어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